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우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소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나이다 신앙이 아닌 민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또 살아있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또 독디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막 청구서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3일 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살아계실 때 사역의 부분에서 당신의 죽으신가 부활을 또 예표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지식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이다 신앙이죠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제자 양육을 이렇게 또 1대 1로 이렇게 하려고 개인을 이렇게 체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들 다 안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다락방한 지 몇 년 차이고 내가 예원교회 온 지 몇 년 차이고 이렇게 자신의 역사설을 역사성이죠 이거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도 딱 자릅니다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 팍 화를 내요 왜 내게 말씀이 없냐 이러죠 내가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짜드라게 맞는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와 생명관계가 아닌 거예요 밥은 너무너무 많이 차려져 있는데 내가 안 먹는 거죠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우리는 내가 남 차려주느라고 나는 안 먹어요 우리 엄마들이 좀 보통 그렇죠 자식들 먹이들하고 자기는 안 먹는 것처럼 우리 주의 종들은 성도들 살리느라고 자기는 안 먹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에게 정말 지식적 알고 있는 신앙인지 장세기도 알고 요한복음도 알고 게시록도 알고 우리 원단도 알고 다 아는데 이 연말에 지금 22월 둘째 주일날 내 안에 기도가 나와야죠 내 안에서 오늘 내 아나이다 신앙이 17절에서 24절 부분이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래 나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흘 동안의 부분에는 그래도 무덤 안에 우리가 있어도 생명으로 돌아올 소생의 시간이 있다고는 믿어요 근데 이게 나흘이 딱 지나고 나면 이미 이제 그 영혼은 다 떠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와 또 다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보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네가 병에 걸렸다고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인편으로도 보냈어요 또 다른 나사로와의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인편에도 보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가정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는 관계입니까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명관계거든요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로 그 나의 죽어서 지옥에 갈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고 죽어서는 완전히 갈 그 지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죽었던 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 오로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로는 말미암아 우리는요 생명관계가 되었다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이 핏값으로 샀대요 그런 우리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생명 생명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생명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제 가운데 빠졌고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영적인 고아이고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이 찾으러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존재였어요 1년을 보내는데 12개월이라는 기한을 줬는데 그래서 다 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코로나 우리 남는 거는 백신 주사밖에 안 남고 또 3차를 맞으라고 날리고 지금 이때에 우리는 백신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까 그래도 우린요 죽어서 나흘이 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12월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의 관계는 12월 오메가 마지막이지만 유대력에는 오늘 이 12월이 1월입니다 시작의 시간이죠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2022년의 시작의 시간이고 2021년도는 마무리 오메가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 끝났다고 그래 그렇죠 2021년도는 이미 다 끝난 시간이지만 우리가요 지나간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요 성령이 역사는 시간입니다 한탄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내게 준 시간을 감사해야 돼요 지나간 시간을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남은 시간이 하루든 남은 시간이 15일이든 오늘 딱 15일이에요 오늘 15일 우리 15일에 오메가가 남아있습니다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기록한 의도는 유대인의 생각에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 오니까 마르다가 뛰어나왔어요 20절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가 집에 앉아서 나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듣고도 안 나왔어요 마르다가 언니가 뛰어나와 예수께 여쭤오되 인사도 안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현실적인 거죠 예수님 온 건 안 반가워요 내 응답 안 해준 거 안 반가워요 주님이 오신 것이 반가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빈손으로 왔어 나는 아빠 안 반가워 우리 올해 하나님이 내가 기독한 연초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 예수님이 더 일찍 나에게 응답하였더라면 내가 더 기뻤을 텐데 오늘 우리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한데 사실 가시가 찔림이 아프잖아요 가시 자체가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늦게 주실 부분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응답받으면 엄청 자랑하잖아요 말씀의 성취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은 육신 내 오라비가 살아났습니다 내 물질의 축복이 얼마 받았습니다 보여지는 응답을 엄청 자랑해요 오늘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죽은 곳 예수님이 늦게 오신 곳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프고 미래가 안 보이죠 기한이 있다면 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기한이 이거는요 믿음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은 다 이해가 돼요 기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기한 안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적용해야 될까요 희망이 사라졌고 소망이 끊어졌어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앓고 지나가는 이가 앓고 이가 뭐 빼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죽었다고요 끝났다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마르다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나라도 우리는 더 난리쳤겠죠 왜 이제 왔냐고 사랑한다면서요 오늘 이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응답 안 하신 나의 기간이 지난 거예요 주님은 이 인편을 보냈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간표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기한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오늘 주장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을 개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장기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년을 놓고 5년 안에 3년을 엎드린다 그러면요 정말 좌절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이 올해 기도 안 한 거 내년에 이어서 원단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관계 내가 또 암의 선고를 받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기한이 정해졌다면 제가 응급실에 딱 있는데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경추 2, 3번이 나가서 어렵다 우리는 의료인이에요 그거요 울고불고 안 합니다 아 얼마 안 남았구나 기한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울고불고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냐 내게 기한을 줬다면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든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요? 지금 이 짧은 15일의 시간이 딱 끝나고 내년 2025년 딱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정해 놓은 거는 15일이 남았지만 연속석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메가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린 생명선에 되어 있을 때는 빨리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감정이 너무 지나치면 영적인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죠?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의 기준이 뭐냐 오라비예요 오라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죽은 자도 살릴 거라는 부분을 믿었으면 지금 오신 거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각은 내 시각이에요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고 모든 기준이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살았을 텐데가 원망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르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이 부분 우리가 연말에 내 기준으로 개수하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개수하시고 백배의 열매였어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백배일까요? 우리 올해의 원단에 보면 예배의 승리인데 우원단은요 대명절 때 하나에게 올리는 이 시예요 그리고 첫 주 주일 말씀은 내 마음의 밭 예배의 밭 한산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때 첫 우리 마지막과 1월 달에요 다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올해 우리 1월 달에요 본당에서 예배 못 드렸어요 저희는 다 교회 오지 말아 그래서 우리 한 집 우리 지사님 집에서 우리가 이 영상을 송출했거든요 아 올해는 예배다 예배의 승리다 내가 1대 1의 예배가 아닌 공동체 예배다 이게 백배입니다 1대 1 예배는 다 합니다 공동체 예배 내가 어떻게 공동체 예용 공동체 예배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지역의 공동체 예배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전문사에게 공동체 예배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저희의 숙제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나홀로 시대에 이 교회 건축의 응답을 받게 할 것인가 백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게 할 것인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때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요 눈으로 보이는 예수가 아닌 말씀으로 역사하는 예수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예수가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예수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이잖아요 여기 계셨더라면 아담이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나 아주 확증을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가 함께했다고 맞죠? 그 여자가 먹게 했어요 근데 먹은 거는 자기고 말씀을 어긴 거는 본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이 아닌 누구 원망이 아닌 지금 그 이 마르다가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사흘 전에 왔다면 사흘 전에 온 거나 지금 온 거나 똑같은데 주님의 시간표 속에 맞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흘이 지났습니까? 10일이 지났습니까? 내 기도 응답 안 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까? 저는요 20년 전에 기도한 걸 지금 응답받고 있어요 20년 전에 매일매일 교회 가서 눈물 뿌려 기도한 그것이 지금 태중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 와서 한 시간씩 기도한 그 응답이 지금 군대 간 디모데가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 아이들의 저 응답이 그 뒤에 내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내 기도이기 때문에 네가 응답받아 이게 아니라 그 부모 덕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근원적인 응답 받을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놓쳤습니까?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뭐 나흘이 됐든 열흘이 됐든 그거는 주님의 사정이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흘러가는 지금의 시간표에 애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왜?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사흘에 나흘의 가거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을 잡을 때 역사하거든요 우리 여기에요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뭐 한다고요? 민나이다? 노노노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요 계속 아나이다 민나이다가 아니에요 주실 것을 알고 있대요 지금 믿어야지 자기가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요 정말 믿지 않는 거짓 신앙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짝퉁들이에요 안 믿어요 기도하고 안 믿어요 마르다나 나나 매반 달라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실 것을 민나이다가 아니고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나 알고 있대요 내 오라비가 근데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요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온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 오늘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이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요 이 모양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 응답해 줄 것을 믿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합니다 그건 5년 후든 10년 후든 그건 하나님이 주실 시간포지 우리가 지금 달라고 하니까 문제죠 우리는 정말 안 믿어요 우리는 정말 거짓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기당하는 걸 엄청 우리 분노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라치고 우리 마르다 믿음 없다 하지만 우리는 더합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으로 역사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틀렸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공인어오신 나의 하나님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고백하고 나에게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생명적 믿음입니다 생명관계니까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 제목 속에 생명으로 역사해지 껍데기로 역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민나이다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는 실제적인 우려 본문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는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신앙이죠 오늘 여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지금 역사한다고요 지금 우리는 죽은자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제사 중심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일 중심 살아있는 예배 중심 살아있는 말씀 중심 나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지금 역사한다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지금 마르다 앞에 있는 예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 생명이니 아까 생명 강의를 했잖아요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누굴 믿는 자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너무나 그냥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네가 살아서 죽어서 믿는 자도 어 살겠는데 나 지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실체 지금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느냐 믿나이다 27절이죠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소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때 도를 드러내라 그리고요 나사로를 향해서 명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내 가문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죽은 이 나사로가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역사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마지막 27절이 주님의 보자를 움직이고 이 보자가요 사실적인 보자죠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도를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도를 불신앙의 도를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역동하는 이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요 입으로 벌려서 하나님께 강구해야 되는데 연말입니다 항상 제가 새벽 기도 때 우리 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원단 우리 송구영심 예배 드릴 때 우리 앞자리 앉으려고 엄청 난리 치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 11월 달에는 원단이 다시 우려 점검하고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은 반이지만 마무리는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시작의 생일 잔치도 중요하지만 내 노년을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1월 달을 놓고 기도했지만 12월을 보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끝은 시작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끝은 시작보다 더 중요하고 왜냐 열매를 결실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결실하지 마시고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여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믿음은 내가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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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